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의 금강산매경을 수지 독송, 금강산매경을 자기 마음에 지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다섯가지 복 아, 이거를 그냥 뭐 글자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도 받고 싶고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거를 받게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찾은게 신신명이에요. 찾게 된게 신신명이에요. 카르마, 우리 업이죠. 운명이죠. 이걸 자기의 운명을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의 나로 살겠다가 안되요. 공의 나와 세계나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깨달으신게 중도잖아요. 중도.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간략하게 나와있는게 신신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신신명 짧으니까 앞으로 좀 하다가 금강산매경 오복을 말씀드려야지 실제로 오복을 받게 되실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신신명을 공부하시려면 먼저 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일단 개념을 정해야 돼요. 개념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응용하실 수 있죠. 도라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 다음에 나의 운명이 돌아가는 이치 즉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주법계의 작동원리. 그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영화 감독이고 내가 배우라면 나는 감독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축구 선수 같으면 축구 감독하고 축구 선수가 서로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주법계의 작동원리를 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자 하자 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나의 득도 했다라는 건 뭐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주법계의 작동원리가 그 작동원리가 감독 말을 잘 듣는다 선수 말을 잘 들어준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말이 없는 거니까 그 말하지 않는 부처님의 뜻 말하지 않는 하느님의 뜻이 내 마음에 컴퓨터 칩처럼 심겨져 있었다. 그 본래 그 마음 가령 우리 몸에는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 심지어 조상 대대로 그 DNA가 심어져 있잖아요. 한국 사람의 DNA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떠난 하느님의 DNA, 부처님의 DNA 그 본래 그 마음이 심겨져 있음을 알아서 그거를 사용하지 알아가지고 여태까지는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깨닫는 것을 득도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자고요. 그러면 신심, 신신명할 때 신심은 뭐냐 하느님의 그 마음, 부처님의 그 마음, 그 불종자 불종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나의 몸에 있었고 그 마음을 자신이 납득하고 확신해서 믿고 사용되는 것을 신심이라고 하자. 이거를 알게 되면 자신의 업과 운명을 소위 카르마를 가지고서 자기가 요리를 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살림살이를 폼나는 말로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아주 그냥 네 마음에 확 새겨라. 비석 새기듯이. 그게 신신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에 지도문안 지도문안 원순수님이 번역하신 것도 계시고 성철수님이 번역하신 것도 계시고 청담수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근데 한문은 자기 생각을 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신신명을 쓰신 분의 그 복잡한 생각을 압축해서 쓴 게 한문이기 때문에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문안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까 도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주법계의 작동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주법계의 작동원리를 스스로가 터득하는 데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됐죠? 유혐간택 혐오할 현이라고요. 분간할 간이라고요. 오직 유라고요. 오직 혐오하는데 분간하고 선택하는 이건 좋고 저것은 나빠 이거 이런 두 마음이 우리가 다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 찍은 사람 국민의힘 좋아서 찍었어요. 아휴 저 새끼들 하는 집 봐서 정말 안 찍고 싶지만 할 수 없이 찍은 분들 많다고 제 친구도 그러고 많이 그래요. 민주당 꼭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경상도 몰표 전라도 몰표 왜 나와요? 그 사람들 엉망인 거 국민들이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래도 저 새끼 찍어줘야지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니 내 자식이 잘못한 거 알지. 우리 한국 선수가 잘못한 거 알지. 그렇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하면서 다른 마음을 쓰잖아요. 불행히도 그 다른 마음이 계산하는 마음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도를 얻는 것도 그 마음처럼 하게 되면 확실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오직 그렇게 고르고 선택하는 마음만 혐오하면 된다. 오직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골라서 선택하는 자신의 마음을 집어던지면 된다. 공의 마음으로 나중에는 공의 마음도 버릴 거지만 우리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신의, 사의, 수의, 행의 나중에 또 사의 나오잖아요. 그거 집어던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 세게 나는 좋고 나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두 마음 써봤으니까 공의 마음으로 쓰자.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을 쓰자. 중생의 마음을 집어던진다. 이게 유염 간택이에요. 두 번째 구절 들어갑니다. 단막증에 하면 단지 막은 그러지 마라 이 소리예요. 단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것만 하지 마라.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우리 중생의 마음 색의 마음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보살의 마음은 공의 마음이잖아요. 공심이잖아요. 단지 그렇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골라서 선택하는 그 마음을 집어던지게 되면 이제 공의 나의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죠. 보살의 마음에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죠. 승공은 왜가요? 이 공의 마음 도의 마음에 배터리 충전하러 가는 거죠. 그분들 도의 마음에 계시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도의 마음 마음으로 우리가 외부 스님들 지금 45시간 수행한 배터리와 나의 텅 빈 배터리와 충전하러 가는 거지 승공이잖아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위치와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즈벗기 작동원리를 명백히 알게 된다. 명백히 알게 되려면 우리 도의 마음 보살의 마음 공의 마음이 좀 배터리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명백히 알라고 우린 지금 아직은 명백히 알지 못해요. 통연 명백 통틀어서 자연이 명백해진다. 통틀어서 스스로 명백해진다.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 소리죠. 호리 유차하면 호두 호두 아주 이게 눈금 자의 눈금 리도 털끝 이 소리거든요. 호리 유차하면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골라서 선택하는 중생의 마음과 그 마음을 집어던진 공의 마음 보살의 마음이 차이가 벌어져 있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뻔뻔하게 두 마음을 쓰면서 그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쉴드를 잘 못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마음이라도 정치인 틀한테 그런 건 많이 봤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세상에 가르쳐줬잖아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게 그 완전히 쉴드를 쳐야죠. 세계의 마음과 공의 마음을 뻔뻔하게 처음에는 쉴드를 쳐야죠. 보살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을 쉴드를 계속 쳐야죠. 그런데 이게 쉴드를 쳐야 되는데 이게 쉴드를 안 치게 되면 이게 확 벌려놔야 되는데 천직형격하게 벌려놔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이게 말로는 공의 나라고 그러지만 이게 미적미적하게 되죠. 그러면 도에 이르는 기라구는 아주 벌어진다. 천지형격하게 현격하게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욕득현전 그러니 도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니 앞에 너의 인생에 너의 운명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자신의 운명이 전개되는 우주복계의 작동원리를 타고 즐기게 되는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사주팔자를 갖고 놀게 되는 그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의 그 마음이 이제 나의 운명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나의 모든 인생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데 하는 것을 욕득현전 너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하고 싶거든 막전순역하라 역경계 순경계 다 역경계 순경계는 중생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색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공의 마음에는 없는 거잖아요 보살의 마음에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 이 두 마음 너의 마음에 즐거운 순경계 내 마음에 거슬린 역경계도 너의 본래 그 마음 너의 공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되는 게 나중에 공의 마음도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살의 마음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법학경 공부할 때 성문 영각 보살을 다 버리고 부처로 가는 거잖아요 소가 끄는 양이 끄는 또 뭐죠 사슴이 끄는 다 버리고 흰 소가 끄는 거로 가잖아요 흰 소가 끄는 거로 그래서 금강산맥행의 오복을 저도 받고 싶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오복을 받게 하려고 금강 받게 하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동원하는 게 신신명이고 처음이 이렇지게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